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과연 자 오늘이 드디어 25일차 공짜로 다이야를 받는 날이죠? 여러분도 다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걸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봤습니다 일단은 골드 선수 팩 2개부터 깔끔하게 한번 까봅시다 네 KBO로 닦아 닦아 기아 탱크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아가 좀 나와요 골드 중견수 아케민 보자 한번 실버 하나 어차피 중견수 이렇게 알았어 하나 더 있어 고 고 아 키우고 선발 후라도만 아니면 돼 아이씨 아이씨 후라도 후라도 있다고 지금 아 후라도 쓰고 있는데 또 후라도 나오면 또 이씨 자 불운을 깔끔하게 소모했기 때문에 이제 운 소모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10분을 한길로 얻어가면 되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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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받긴 받았네 받긴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 딱 10까지만 하자 10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불편을 써야 되냐 77 교체 야 그래도 그래도 다이아가 낫지 그럼 여기에서 아이템 투자 갖고 와 아 이거 다이아 트랙 사야 되나 이거 아 아따마 제국 플러스 6 조부네 아따마 책이네 책이네 좋습니다 좋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드가자 괜찮 어 또 제구네 아 또 제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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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또 제구 괜찮아 잘 됐네 그래도 일단 정말 다행인 거는 중복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일단 불펜 투수라도 일단 얻었고 그 다음에 다이아 트레이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이아 트레이까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엄청 튕기네 이거 진짜 여기만 누르면 튕기네요 뭐야 이거 자 저는 아쉽게도 기아탈거지가 아닌 다른 팀 선수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이아를 얻은 곳에 일단은 만족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이악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